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그래서 나왔던 값이 뭐가 되느냐? 뮤는 엑스바하고 같아요. 추정. 추정이라는 뜻으로 삿갓이라고 표시합니다. 추정. 추정의 의미로 문자로 삿갓을 표시해요. 읽기는 모자다 이런 뜻으로 헷이라고 했습니다. 읽어요. 그래서 뮤 헷은 엑스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야를 알기 위해서는 야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 문제는 야를 계산하라는 게 시험 문제겠죠. 그러면 평균만 있느냐? 그렇지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상황에 따라서는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지금 다 하고요. 다음 문제는 뭐냐? 얼마나 헛어졌냐라는 산포예요. 산포를 숫자적으로 표시했는 것이 모집단의 경우는 시그마제곱, 표준편차 시그마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얼마나 헛어졌냐라는 것이 산포를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범위도 있어요. 범위도 렌지의 약자로 R이라고 쓰는데 제일 큰 값 마이너스 제일 적은 값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얼마나 헛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이번에 시험 쳤는데 말이야.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몇 점 맞아서? 99점요. 제일 못하는 친구는? 29점요. 그럼 범위가 얼마고? 76. 왜? 99 빼기 29니까요. 이것도 산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산과 표준편차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산포를 나타내는 이 분산은 문자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게 되느냐 하면 소문자 S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소문자 S제곱. 또는 분산을 영어로 VEURENS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V라고 쓰기도 합니다. 대문자 V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 표준편차는 뭐라고 할까요? 야를 단지 루트만 하면 되니까 소문자 S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루트 V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구했는 값이 두 시그마제곱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시그마제곱을 추정하면 시료에서는 S제곱하고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S제곱하고 같아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문자 V하고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 되죠? 그러면 표준편차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소문자 S하고 같겠죠. 또는 루트 V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이 3포에도 지금처럼 범위 외에, 분산 외에, 표준편차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흐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다뤄줬던 내용 중에서 바로 이것만 정리해 볼게요. 중심을 나타내는 것,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심을 나타내는 것은 모집단에서는 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앵기를 뽑았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 정확한 건 X바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디지털이 들쑥날쑥하는데 아주 작은 데이터가 너무 많다라는 건 가끔 있어 가서 전체 평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갑자기 하나가 있어서 평균값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X바를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X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이것이지만은 X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면요. 중심 대신에 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하나 나왔는 게 뭐냐면 X틸드가 됩니다. 야의 사촌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X틸드. X틸드는 우리는 뭔가 하면 중앙에 있는 값이다. 중앙치, 중위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앙값. 그래서 줄을 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셔야 되면 시루에서 중앙값이 나오게 돼요. 그 전에 평균값이 나오네요. 밑에 밑에 위에 보지 마시고 산술평균 줄 끄주시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가장 정확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X바는 N분의 시그마 XI다. 뒤에는 줄 끄지 마세요. X0 더하기 시그마 FI분의 시그마 FIUI 곱하기 H가 있는데 그거는 잠시 보류. 메디안입니다. 중앙치 줄 끄주시고요. 중앙치는 문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겁니다. X 읽기를 틸드라고 했습니다. X틸드. 그러면 X틸드는 어떻게 구하느냐? 데이터가 중앙에 위치한 값이 그냥 지금 퍽 쏟아놓았는데 여기서 중앙값이 아니라 데이터를 반드시 뭐해야 됩니까? 크기순서, 크기순서, 크기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이면 중앙이 되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가 5개 있어요 하면 중앙이 3번째예요. 크기순서대로 했을 때. 그럼 데이터가 10개예요 하면 크기순서대로 했을 때는 중앙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5번째 데이터와 6번째 데이터 그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중앙값 줄 꺼주시고. 데이터를 크기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단,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의 2개 데이터를 평균하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그러면 X-TILD는 언제 사용합니까? X-TILD는 X-BAR에 비해서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질적인 데이터, 극단적인 데이터, 즉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놈이라든가 엄청나게 작은 놈이 있을 때는 정도가 좋게 추정되겠죠. 여기서 정도라는 말을 줄 꺼주세요. 정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적어주시고요. 정밀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밀도. 얼마나 정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정밀도는 다른 말로 얼마나 흩어졌냐 이 말이에요. 삼폭, 폭의 크기예요. 이걸 숫자대로 표시했는데요. 얼마나 흩어졌냐. 그럼 이 정도, 정밀도는 뭐 할수록 좋냐? 무조건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게 얻어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게 되면요. 극단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극단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평균보다는 이 X-TILD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데이터가 1, 2, 3, 4, 5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3이에요. 데이터를 크게 쓴 숫자로 나열했으니까, 중앙에 있지 않는 값도 3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평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딱 뽑으니까, 아주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1, 2, 3, 4, 500, 1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00 때문에 평균값이, 대다수의 내용이 인정을 못 받는 아주 특이한 평균이 나와버리겠죠? 그럼 평균은 얼마 정도 돼요? 뭐 100 얼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 얼마가?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어? 요번에 데이터가 101.5에요. 어? 뭐? 야, 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와? 예, 바로 이질적인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데이터를 크게 쓴 숫자로 나열하면,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균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 그래서, 엑스틸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중앙값이 많이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실기에서는 좀 나와요. 범위 중앙감이라고 나옵니다. 범위 중앙치 또는 범위 중간값 이렇게도 하고요. 엠이라고 합니다. 그럼 야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 두 개를 뒤에서 나누기 이하면 평균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도 있다. 범위 중앙값 줄 꺼주시고. 다음에 데이터를 7개, 10개, 10개 뽑는 게 아니고, 한 500개 뽑았어요. 한 500개 뽑아서 그것을 검사해보니까, 분포를 검사해보니까, 어?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가 평균에 가장 가깝겠죠. 왜? 어떤 값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제일 많이 나왔는 이 공간값에서, 여기에서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예요. 특히 자와 우아 대체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예, 제일 뾰족한 부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빈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농담을 제가 하는데, 최민수 동생이라고 하는데, 빈도가 제일 많이, 최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모드라고 합니다. 도수 문법부에서, 다음에 배울 거예요. 도수 문법부에서, 도수가 최대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술 평균의 4,000원으로서, 평균을 나타내는 데는 중앙값도 있고요. 범위의 중간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빈수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하게 되죠. 기하평균이 어떻고, 조화평균이 어떻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관전도 기출문제에도 이런 내용이 아주 가끔씩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게 바로 6페이지에 보셔야 되면, 조화평균 줄 꺼주시고요. 다음에 기하평균 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화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균을 구하는데, 조화평균은 하모닝의 약자로서, X bar H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야 같은 경우는, X 분의 1을, X를 다 더해서가 아니고요. 여기서 할까요? X를 다 더했는 거 아니고, X 분의 1을 다 더하는 겁니다. X 분의 1을 다 더한 후에 나누기 N을 해버려요. 그럼 야는 뭐가 됩니까? X 분의 1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뭐합니까? 다 역수에 있는 그런 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하평균은 그냥 있는 것을 다 곱해요. 비율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여하튼 다 곱해요. 다 곱한 후에 곱했는 숫자만큼, 수만큼 N분의 1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로 하겠죠. 자, 흐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개수치와 계량치, 모집단과 시료가 나왔는데, 바로 이 시료였어요. 이 시료에서 일단은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다 힘들진 아니에요. 흐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통계가 쫙 나가게 되면요. 실제 절대 무리 없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 겨우 3페이지 했습니까? 4페이지 했습니까? 이거 하는데, 무려 이제는 한 시간, 그럼 30분 이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엄청나게 한 시간 만에, 30분 만에 진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가 늦을 거예요. 늦지만은 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품질 경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공업통계를 잡지 아니하고 나가면요. 무조건 제가 봐서는 떨어집니다. 만에 하나 필기에서 운 좋게 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실기에서 또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업통계를 어떻게 보면, 그건 한 달 이상을 잡아야 된다라는, 물론 학교에서 배웠다라든가, 그런 분들은 좀 작게 잡아도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공업통계부터 항상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바로 개수치와 계량치에서, 모집단과 시료에서, 바로 이 시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